삼양식품의 주가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. K라면 인기가 계속되면서 해외에서 팔 물량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. 미량 2공장 추가 증설에 나섰고 매출액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. 삼양식품의 주가는 7일 오전 9시 30분 현재 전일보다 6.02% 오른 61만 6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. 이날 주가는 지난해 말에 21만 6천원에 비해 2.9배가량 상승한 수준입니다. 삼양식품은 올해 1분기 주당순위액이 8,918원으로 전년 동기의 2,994원에 비해 3배가량 급증했고 매출액도 큰 폭 늘었습니다. 스톡TV 동영상은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